인공수정 운동이라는 일을 하면. 내가 61kg인데! 어이! Ϋ initiative!!! 58kg. 70kg! 85kg! 할지 할지 할지! Bush露 으아악! 으아악! 어떻게! 됐다고! 이게 몇 킬로야? 모르겠어. 아... 하리업! 최고 고난이도 그랬더. 아, 죽으라. 몸무게랑 똑같아. 존물은 시훈이가 해야지. 그래, 존물은 시훈이지. 4만 6천 5백이 넘으면 안 되는데 18만 6천이야. 진짜 어디서 어떻게 가. 걔놈 밖에 없어. 걔놈 밖에 없어. 걔놈 밖에 없잖아. 저 꼭꼭이 엄청 쓰려. 한 더, 한 더. 오케이. 다섯 개째. 오, 야! 우와! 오, 마이 갓 갠동. 네? 이거 뭐냐? 갠동? 갠동. 갠동. 갠동, 갠동. 갠동. 견동. 견동. 많이 하자 안 알겠지. 우리가 알겠어. 견동이겠죠. 미안합니다. 우리가 지금 빈 돈이 견동으로 메꿀 수 있는 돈이 아닌데. 돈 더 벌었어요. 돈 더 벌었어요. 진짜요? 5만. 5만. 너무 세겠다. 우리가 4천 원 넘어 버렸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빠질게. 좀 쉬자. 좀 쉬자. 진짜 미안하다. 숙박비 7만. 숙박비 7만도 있어야 해요. 숙박비 7만. 한 사람당 만? 나는 이게 불만이야. 왜 7명이 다 숙박을 해야 하냐고. 3명을 뒷바닥 치워놔 하라고. 이래서 또 반응이 낮잠도 줘주고. 숙박비도 벌어야 하고. 숙박비에 저녁먹어 있어요. 저녁먹고. 조기잠도 ese. 아르지. 아르지. 우리가 여기 지금 종자 깔았다고 와가지고 우리가 돈을 버는데요, 아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숙박비도 없고 그리고 저녁 먹을, 사 먹을 돈도 없어요. 저희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식당 말고 또 다른 일도 없습니까? 아 오토바이만 신는다. 오토바이 많으니까. 1일 용역 같은 거 없나요? 그 한 사람은 견동. 그럼 그 한 사람은 견동. 오늘 그냥 박살 내버리자고. 아무튼 견동. 견동을 보내자고 다시 보내자고. 혼자 가면 진짜 예능도 아니다. 진짜 일이야 진짜 일. 한 명은 가서 견동하는 거지. 이번에 또 하면은. 아 혹시 서울바에서 견동 조합 하나 받으세요. 견동이 옆에. 한 개념. 한 개념. 한 개념. 한 개념. 왠지 느낌상 안 걸릴 것 같아. 우리 둘이 빼줄 의향은 없지. 내게 마음은 안 들지만. 우리 다 주먹 낼 테니까 알아서 해보시오. 아 어려워.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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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박조봉이 형네. 여기서. 카메라에다 자기 줄게. 네. 자기가 바뀌었으니까 알아서 가 이제. 자기가 있다 포지션 잡아. 바뀌어도 되는 거지. 한 명 가는 거다. 견동으로. 가위바위보. 손잡아. 가위바위보. 여기서 움직이는 거야. 견동. 자 견동 갑니다. 이거 머리 싸움이다. 머리 싸움이다. 오 나 진짜 떨려. 하나 둘.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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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싸움을 해야지. 야 지금 불꽃냐고 또 불꽃냐고. 앉아 앉아. 가위바위보. 가위 1960 series Eloy, 감사합니다.